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세상 텐션 뺀 점점 저희는 저세상 텐션 팬들을 주는 저 텐션 뺀 점점 저희는 저세상 텐션 팬들을 주는 저 텐션 뺀 점점 저희는 저세상 텐션을 신나고 재미있는 마음을 어떻게 진행해보자 하는 마음을 결성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세션들이 굉장히 탄생한데요 먼저 소개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타 방서윤 시영 베이스 채빈 손 시기봉 조노윤 드럼 드럼 솜셔리 창 창 창 창 창 창 저희 이번 무대가 첫 데뷔부대이자 마지막 은퇴부대인데요 가장 큰 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 삼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3위인공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thology spring Muslims spring spring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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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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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? 자 선물해요! 가위보! 자 지신 분들만 내리시면 됩니다. 우리 낙수의 혜택이 준비하잖아요. 자 비기신분은 코운 들고 계시면 되는데요. 자 코운 들고 계시고 다시 한번 가위보! 자 찐 내리세요. 찐! 자 찐 내리시고 자 이번에는 못생기신 분들 손 내리시고요. 자 근데 자 20대 우리 미성님과 손 내리시고 몇 분 안계신 분 같은 손님들 우리 미성님과 손님들 몇 분 안계신 분들 네 자 혹시 여기 우리 커플이 오신 분 계세요? 커플 손 한번 돌려주세요 커플 아 커플인데 꽤 빨아 닮았어요 굳이 옆에 계신 분은 계세요 형님 야 방울하고만 흥류는 좋은데 자 자 알겠습니다 저희 당시에 이제 본행사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의 방송과 이 방송과 이 방송과 어떻게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지요? 네 제가 하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의 굉장히 많은 어 울림있는 함성소리를 제가 어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1부와 2부에서 2부에서는 어 청와대 가족행진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 혼자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하여튼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열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어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뭐 가정을 지호하고 오늘은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분이 함께 섰는데 어 제가 뭐 제가 얘기를 한다는 성도로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어 어떤 성도 없어요 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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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염촌 자 혹시 그러면 다시 한번 멀리에서 하시는 분이 제가 더욱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 나는 그래도 좀 멀리에서 하시는 시민 여러분 어떤 분이 계실까요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 우리 아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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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이 알래스카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치기 바랍니다 어 알래스카에서 우리 뒤쪽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던데요 자 우리 뒤쪽에 분들도 여기에서 자동소리라고 다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가 나온다면 굉장히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뒤쪽을 보시면 끝이 안동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뒤에 오신 신은 여러분들의 큰 박수완성 고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뒤쪽에 계시는데 우리 동선 번쩍 도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동선 번쩍 도우시면 됩니다 네 네 음악 고작 드리겠습니다 노래 나옵니다 요 안녕하세요 5 6 함께 앞으로 어두운 장면으로 다운 시민에 올라온 다음과 맞춤 모습으로 머리를 끈인 손마리로 함께 탑승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너의 미소 찾을 수 없을까요 안결나도 돌아섰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신의 앨범 앨범위에 머물렸던 깊은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멋진 선물로 다시 한 번 멋진 선물로 그 나라의 하늘들 그 성경을 주관하게 그 나라의 우리 사랑에 이 사랑을 끊지마시 여러분들의 한 통 소리가 그 보습을 연장할 수 있음 한 통! 제찬한lee 하자 하자 넌 저러온다 넌 저러온다 난 그댄 걸어봐 주셔서 전혀 없을 때 어렸다니는 춤을 출발해 도대체 다 같이 한 번 한 번의 귀빙도 깜짝 놀랄게 오늘 이 회사를 쇼핑할 수 있어 다시 한 번의 가수의 머리 위로 보셔주십시오 전혀 없을 뻔하니 난 내 귀빙은 여기와 난 그댄 걸어봐 주셔서 전혀 없을 때 여기도 한 번의 귀빙도 깜짝 놀랄게 난 그댄 걸어봐 주셔서 전혀 없을 때 한 번의 귀빙도 깜짝 놀랄게 한 번의 귀빙도 깜짝 놀랄게 네! 아.... 좋습니다! 우리 기회에 계신 세빙이를 우리둘사 합계 합계씩 말합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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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내일 만날 때에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뜬수롭고 깊은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이 실에 날이 몰락하고 있네 나를 무차로 잡아둘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기 뜬수롭고 깊은 저 이쁜 달이 나랑 내일 만날 때에도 누군가에게 또 말하겠지 감출놓고 깊은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이 실에 날이 몰락하고 있네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은 Lang남에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좋아할 때는 그녀가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.